피해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고 불렸죠 이번 주 월요일에 자산시장 대폭락한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하루 코스피 9% 코스닥 11%가 폭락했다 하면서 시총이 200주 넘게 증발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뜩이나 코스피 코스닥이 아주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죠 일부 약간 상승한 것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조금 우리나라 장 왜이러냐 하던 그 분위기에서 그냥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8에서 11%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하락세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가 정말 최대 낙폭이었다고 하는데 지수가 10% 빠졌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웬만한 그냥 종목들은 그냥 20%씩 넘게 빠졌다는 얘기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코스피는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코스닥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데 한마디로 시장이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잠깐 너네 좀 멈춰봐 너네 지금 너무 심각하게 너네 완전 패닉이니까 야 막 던지지 마 던지지 말고 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라 야 5분간 좀 멈춰보자 아니면 야 너네들은 좀 기다려봐 좀 생각 좀 해 라고 하면서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시장이 지금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막 심각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국민연금이 당연히 해외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국내 주식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이제 노후 대비 자금이죠 이게 그냥 20조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20조가 날아가는 상황에 빠진 것도 있고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먼저 빠졌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 증시도 같이 빠지면서 이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전 세계가 그냥 다 빠지기 시작했다 그럼 뭐 코스닥 나스닥 뭐 할 거 없이 다 빠지는데 그럼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부동산 빼고 코인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이면은 웬만한 분들 뭐 예금 넣는 분들 빼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자산이 동반 하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지금 뭐 웃지 못할 그런 자주 섞인 짤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비록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하면서 그 삼국지에 이제 유비관은 장비 있죠 이 도원결의를 합니다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죽겠다 라고 하면서 그 도원결의 한 거를 이제 뭐 빗대가지고 비트코인 코스피 나스닥이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같은 날 죽는데 이런 정도로 정말 상황이 심각했었고 자 거기다 뭐 이런 짤도 있습니다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아까 팔았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예전에 올렸던 건데 다시 가져와가지고 지금 팔면 안 되고 아까 팔았어야 된다 하면서 이런 게 막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단순히 웃으면서 보는 것도 어찌 보면 뭐 일종의 뭐 해학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얼마나 속상하면 이제 그냥 허탈한 거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자산이 20% 날아갔네 이런 걸 겪으면은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하는 거죠 자 그럼 이유가 뭘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징조가 약간 있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항상 이제 간을 보고 있었죠 이거 언제 내릴까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던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가 이제 9월달에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살짝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지금 약간 침체로 좀 가기 때문에 7월 8월은 그냥 가고요 뭐 9월쯤에는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약간 얘기가 돌았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았는데 불안 요소가 뭐였냐면은 AI 쪽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이제 과열이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살짝 주가가 한번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아가지고 1차 하락이 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 제로금리였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돈을 빌려가지고 전세계에 투자된 자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부 조금 회수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불안감이 계속 도는 거였죠 자 거기다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실업률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세 달 연속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야 이제 경기침체가 진짜 오나? 이런 생각까지 온 거죠 AI를 필두로 해서 과열 양상도 보였는데 일본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수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 요소도 있고 거기다가 미국도 경기침체에 빠지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요소까지 더 생기다 보니까 이거 뭐지라고 걱정들이 막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냐면 이란이 한 이틀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또 하나 이제 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러시아 전쟁의 그 공포가 있죠 급락하고 막 자산들 막 패닉에 빠졌던 거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감이 막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 러시아 전쟁도 미국이 사전에 이제 말을 했죠 이제 위성으로 정보를 다 취합한 결과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습니다 뭘 저걸 말도 안 된 얘기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바로 러시아가 선제 공격한 것처럼 여기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불안한데 지금 뭐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앤캐리 트레이드 뭐 해가지고 이제 앤화가 빠져나가는 게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여기서 폭발한 것이다 앤화가 빠져나가면은 자산들이 이제 쭉 빠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제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 요소 때문에 나부터 살아야 된다라는 매도 물량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금융 자산의 어찌 보면 단점인 거죠 워낙 환금성이 좋다 보니까 내가 먼저 던지지 않으면 남이 던질 때 내가 두드려 맞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먼저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패닉셀들이 항상 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비트코인부터 파는 거죠 비트코인은 24시간 그냥 무한정 거래가 가능하니까 바로 낌새를 차리고 비트코인부터 던지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던져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 걸어놨던 것들 쇼시나 뭐 롱 걸어놨던 것들 막 터지는 것들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빠지냐 9천만 원에서 순식간에 7200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한 20% 넘게 빠지는 거죠 순식간에 빠져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주식시장 이제 개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이제 급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시아 우리나라 코스피 조금 올랐는데 그냥 이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2400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하는데 순식간에 그냥 한 20% 가까이 또 빠져버리는 상황이 나오죠 자 거기다 이제 코스닥 코스닥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집니다 자 거기다 이제 니케이지 수가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일본 주식 뭐 호황이다 막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는데 사상 최대 뭐 뚫었다 예전에 그 잃어버린 30년을 돌파했다고 하자마자 이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밤이 돼가지고 미국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아 나스닥도 이제 쭉 빠지죠 나스닥 쭉 빠지고 이제 엔비디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엔비디아가 요즘에 조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140불 갔다가 110불 12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100불까지 쭉 빠지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한 20-30%가 이제 빠지게 됐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인텔 인텔 가지고 있는 분들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인텔이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가자 했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빠지면서 지금 이제 최저 19불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30불이 넘었었어요 거기다 테슬라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테슬라도 160불 뭐 170불 요 때 많이들 사셨다가 야 이제 엄청나게 올라간다 8월 8일에 로봇 택시 뭐 발표한다 했어가지고 야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AI 회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지없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제 지금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뛰어드는 강심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제 코스피가 다시 오늘 아침에 급등해가지고 이제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합니다 야 너네들 지금 패닉바잉이야 해서 야 잠깐 멈춰 멈춰라고 해서 사이드카가 반대로 발동합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다가 오늘은 다시 또 매수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지금 쑥 빠져나갔다가 야 들어가자 하면서 가자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여기서 그냥 여기저기 막 지금 난리가 터지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지금 샤메 법칙이 뜨고 있습니다 샤메 법칙이 도대체 뭔데 이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이 경기 침체를 뭐 11번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 적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지표인데 이게 최근 1년 사이에 그 실험률 있죠 실험률보다 최근 3개월의 실험률이 0.5를 넘어가면 0.5 이상 갑자기 급등하면은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이번에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의 뭐 적중률 90% 가까운 이 지표가 나왔다는 거는 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경기 침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벌하게 하고 있는데 금리를 먼저 내렸어야 된다 왜 안 내렸어가지고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간을 보다가 9월에 내리네 만에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을 키우냐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비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시총이 200조가 증발했지만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사실 대다수의 그 자산들이 또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빠지는 것만큼 미국은 주가가 빠지면 큰일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그 뭐랄까 지표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일자리 증가폭도 좀 둔화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는 뭐 오래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이미 침체로 들어갔는데 지표가 좀 늦게 나오는 것 뿐이다 지금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은 좀 데이터를 보고 갑시다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막 원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금융시장은 사실상 이제 공포가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VIX라고 빅스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금융위기 수준으로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뭔 일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냥 걱정과 공포와 우려가 계속 이제 존재하다가 그게 어떤 기폭제를 만나가지고 공포감이 이제 팍 터져버린 건데 사실 지금 어떤 그 실제 뭐 전쟁이 났다거나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그만큼 금융시장이 아 이게 좀 과열되긴 했었는데 라는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다들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먼저 내려야 되겠다 내가 먼저 빠져나간다 라는 그 패닉셀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들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세상이 막 난리 난 것처럼 막 언론도 나오고 막 뉴스도 막 나왔는데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 남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내가 뭐 이거 뭐 좀 내 일이랑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약간 미안한 건 있지만 어찌됐든 이게 좀 자산의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뭔 일 났나 약간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공포감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 금융 자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금융 자산하고 뭐 같이 움직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차트가 뭐 그렇게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를 큰 틀에선 따라가니까 그렇지만 금융 자산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내가 거주하는 거고 내가 이거 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팔고 갑자기 뭐 노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뭐 우리 애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뭐 어떡하겠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금융 자산과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80%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예금과 보험을 제외하고 주식에 투자한 자산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자산 10%가 예를 들어 20%가 급락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2% 정도 자산의 손해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산 보유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금융 자산만 전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패닉에 빠지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거기 80%고 나머지 한 천만 원 몇 천만 원 정도가 이제 주식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몇백만 원 지금 손해 본 분들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자산이 막 패닉이 온다고 해가지고 부동산도 같이 던져야 되겠다라는 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보통 부동산의 어떤 패닉이 오는 거는 세계 경제가 어떤 재앙의 위기 정도가 올 때 IMF라든지 아니면 정말 금융위기 같은 거라든지 미국이 무너집니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공포감으로 갈 수는 없다 자 오히려 지금 부동산은 약간 호재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유지비 싸움인데 이 유지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금리였거든요 물론 금리가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가 가지고 요즘에 좀 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높다는 거는 불안 요소긴 하죠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빠른 인하 분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레미 시걸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예전부터 거의 한 6개월 넘게 6개월 한 1년 가까이 파월 의장을 막 맹비난했던 분입니다 뭐냐면 아니 지금 파월 지금 완전 잘못 알고 있다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고 하면서 이 와튼스쿨 명예교수님인데 요분이 옛날부터 막 내리라고 했어 근데 안 내렸죠 근데 요번에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봐 내가 내리라고 했지 하면서 더 내려야 된다 지금 이게 0.25 가지고 되는 수준이 아니다 이러다가 시장 붕괴가 온다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0.75 내려라 그리고 다음에 또 내려라 해가지고 1.5를 내리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긴급 인하를 할 정도로 만약에 내린다면 시장이 진짜 붕괴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연준에서 9월 전에 긴급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확률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라든지 이렇게 정말 재앙이 발생을 해가지고 시장이 막 붕괴되는 게 느껴질 때 이게 공포감이 아니라 실제 실존하는 그런 위기일 때 이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내리면은 더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금리 인하 폭은 지금 상당수의 투자은행들도 기존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0.75까지는 좀 아니겠지만 기존에 말하던 것처럼 9월에 0.25 정도 내리는 걸로는 이번에 이 공포감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0.5 정도 빅컷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번에 연말까지 3번 정도 내리는 게 아니라 한 4번 5번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결국에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미국 금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 금리를 통한 세계 경제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이제 간접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금리가 더 중요한 건데 한국도 제가 꾸준히 다뤘지만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의 어떤 그 포지션은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릴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말 극단적으로는 우리 조건은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확실하다면 먼저 내릴 수도 있다 정도의 포지션인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한 번 0.25 내리는 게 아니라 0.5까지 내린다면 예를 들어 9월에 0.5를 내린다는 거는 상당히 빨리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8월 22일이 지금 우리의 금통이 회의입니다 근데 이때 안 내리면 또 10월 가야 되거든요 10월까지 이거 늦춰도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고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0.5를 9월에 만약에 내린다면 우리가 너무 늦게 내리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또 지금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워루장도 지금 압박을 많이 받겠지만은 한은 총재인 이창용 총재도 지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내려야 된다고 야 이거는 안 하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떡하지? 우리는 지금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거기다 이제 경기가 안 좋죠 우리나라가 2분기 GDP 상승률도 뭐 지금 마이너스가 한번 찍혔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이 내리는 거 보고 같이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언제 내려야 하나를 가지고 사실 그동안 상반기에 얘기를 했었다면은 오히려 이번에 어떤 이런 급락 공포장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빨리 내리든지 아니면 9월 달에 많이 내리자 정도 얼마나 내리냐로 얘기가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는 상수라고 보고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인거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잖아요 뭐 9월이든 뭐 빠르면 8월이든 뭐 늦어도 10월이면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이고 그 뒤에는 또 공포감이 잠재워진다면은 이제 한동안 또 횡보를 하겠지만 여전히 계속 공포감이 어떤 뭐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추가 금리 인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심리에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심리는 왜요 집값이 지금도 이렇게 비싼데 더 살 사람이 있을까요 말하는 거는 당위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 시장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금리 인하 시즌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어떤 집값의 불안 요소는 금리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불안 요소가 없어지는 거고 공급도 뭐 별로 많지 않다고 하고 그러면 신축이 조금 더 가는 거 아닌가 이왕 사는 거 내가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심리 상승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도 마음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조금 뭐 지켜봅시다 라고 하다가 야 이거 안되겠는데 광복절 전에 뭔가 지금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겠다고 미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조만간 정책 낼 거니까 조금 기다려 너네 하면서 지금 약간 언론에 지금 흘리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정부도 지금 마음이 좀 급한 상태 이거 어떡하지 진짜 금리 인하 조만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내가 지금 세게 대책을 안 내놓으면은 야 이거 상승세 더 가팔라지겠는데 라는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을 봐야 되는데 아 정부 대책으로 과연 이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까 아마 정부도 이런 그 공포장을 예상은 못했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심리를 잡기가 쉽지는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 상황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HE Oihi THE Oihi THE Oih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